안녕하세요. 언어 반복 학교입니다. 반복적인 영어 듣기로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켜 봐요. 오늘은 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생활영어 50문장입니다. 그럼 시작해 봐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듭니다. 그 사람 폐인 다 됐어.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. 상의의 비듬이 떨어졌다.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아요. 비듬이 많이 밀려있어요. 난 좀 이따 잘게. 이 문제에는 함정이 있다. 몸만 오세요. 나 무종 걸렸어. 나는 뒤끝이 없어요.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니? 그의 계획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. 사재기 하지 마세요. 한가하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아, 그거 참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네. 남성답게 행동하겠다.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. 칼자루를 쥔 사람은 그 사람이야. 그녀는 다른 것도 잘하지만 춤도 잘 추었다. 좋아, 약속했어.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죠. 참 시원섭섭하다. 참 시원섭섭하다. 당신은 작년에 해고당했어요. 당신은 작년에 해고당했어요. 당신은 작년에 해고당했어요. 당신은 작년에 해고당했어. 당신은 작년에 해고당했어. 이제 와서 꽁무니 빼지마. 당신은 작년에 해고당했어. 그는 건장하다. 필~~ 그럴 줄 알았다니까. 음식이 아까워 죽겠어요. 사인해 주세요. 맥주와 땅콩은 음식 궁합이 안 맞는데요. 그는 지독한 심술쟁이야. 잘 샀다. 잘 샀다. 할만하겠네요. 아마 좀 서먹서먹 할 거예요. 잘 샀다. 잘 샀다. 잘 샀다. 뭐 어때? 잘 샀다. 제 목표는 토익을 900점 이상 받는 것입니다. 민방위 훈련을 하는 거예요. 다음 주 금요일까지 모임을 연기하였다. 전 아르바이트로 신문배달을 하고 있어요.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.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. 잘 샀다. 잘 샀다. 그런 장깨는 쓰지 마라. 잘 샀다. 잘 샀다. 잘 샀다. 잘 샀다. 우리 서로 말 맞춥시다. 잘 샀다. 잘 샀다. 그분과 다시 사이가 나빠졌어요. 잘 샀다.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자. 잘 샀다. 눈이 10인치 나왔네. 잘 샀다. 외모보다 속이 중요하다. 잘 샀다. 나는 많이 취했어요. 잘 샀다. 그런다고 넘어갈 줄 알아. 잘 샀다. 색깔이 좀 요란하네요. I find the colors a bit loud. I find the colors a bit loud. I find the colors a bit lou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